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떤 화가를 배웠었나요? 바로 와일샤키라고 하는 화가였어요. 자연을 먼저 그리고 상상가는 동물을 그려서 표현해봤는데요. 아주 재미있었죠? 오늘은 또 새로운 화가를 소개해줄 거예요. 바로 가즈비아 시리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인물을 표현했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지금 바로 가즈비아 시리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0강 가즈비아 시리 가즈비아 시리는 이집트 화가예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모습이 있는 걸 보니 교실인가봐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손에 꽃을 들고 선생님을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숙제검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미소 띈 선생님의 표정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것도 가족을 그린 모습이에요. 앞에 두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고민이 많은 표정인 것 같은데요. 뒤에 엄마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고 엄마 옆에 있는 형은 새를 들고 있는데요. 새와 어린아이가 눈을 마주보고 꼭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와 이 작품은 굉장히 화려하네요. 화면이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는 게 참 아름다워요. 이곳이 어디인지 맞춰볼래요? 여기를 집중적으로 봐보세요. 네,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모습이죠? 뒤에도 보면 물에 비친 집들이 작은 조각들로 표현한 것을 보니 참 예쁘네요. 이 작품은 아까와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밝은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가득 찬 그림을 보니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의 단순한 도형을 크게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그렸네요. 사람들을 단순한 형태로 그렸지만 참 재미있는데요. 오늘 우리도 이 작품과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 봐요. 그럼 시작해 봐요. 작품의 가운데에 있던 긴 의자에 앉아있는 5명의 여자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위치만 잡을 테니 눈으로만 보세요. 하지만 이제 막쪽에서 눈으로 사용할게요. cool konseed 근육비 absence 를 완전히 바닥에 써서 kew ti against ness 바 Explosive fed 여기에는 화가가 그렸던 나무를 그리고 여기엔 가로등을 그릴 거예요 여기엔 가로등을 그릴게요 여기엔 가로등을 그릴게요 여기엔 가로등을 그릴게요 여기에는 가로등을 그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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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세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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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handsome.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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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꼭 펜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화가의 그림체를 따라서 표현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렸던 사람의 모습이랑 많이 달랐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자유롭게 칠해보세요. 화면을 잠시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작품을 참고하면서 자유롭게 상상하여 완성해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보았어요. 네, 오늘 수업을 찾아봐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